도쿄 도착 드디어 도쿄 도착! 도쿄 도착! 도쿄 도착! 도쿄 도착! 도쿄 도착! 요코하마의 유명한 대관람차 쇼! 이거 구경하러 이끌어왔어요! 담아드리죠! 도쿄 도착! 도쿄 도착! 도쿄 도착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노래해 샤바르리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운 노래 랄라랄라 부르면서 어울렁돌렁 어울렁돌렁 춤 더 추고 아 행복해 기분 좋아지는 미기송 기분 좋아지는 미기송 I love you 신축끗 예 악기점 악기점인데 아 왜 이렇게 장빙 아 지금 이게 얼마 만한건지 아시겠습니까? 이게 뒤에 보이는 게 일반 기타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? 짱크쥬 여기가 어디냐면 신축구 교회 입장권 샀습니다 들어가 보죠 팔로팔로미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닙니다 짠 우리가 지금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부근에 있어서 이쪽 방향길로 들어서는 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여기双입니다 가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왔던 길을 들어와서 가면 이렇게 높은 나무들이 있어요 아가씨 와 이쁜 아가씨 혼자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? 잡아라 꽃밭이에요 저는 됐고 꽃을 좀 보시죠 위기꽃 나꽃! 나꽃! 여러분 느껴집니다 이게 내가 가는게 아니다 바람이 바람이 진짜 쓰 아멘 느껴지는 건 이 바람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요? 아 네 고기요 아 아 아 좋다 규카츠라고 그 소고기를 규카츠로 이렇게 만드는 뭐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별로 이렇게 오래 설명하고 싶지 않아 이거 보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규카츠 팀 punkt 팀 팀 와 맛있겠다, 와 맛있겠다 카카오톡은 넣겠지? 노 뮤직! 노 라이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